와 정말 남자다운 남자 같은 경우 나오신 것 같아요. 이분이 이렇게 까만 의상을 딱 보니까 블랙토로, 미스터블랙 이런 게 생각이 났죠.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. 엠네트의 마지막 자존심, 김명훈입니다. 첫 만남의 첫 곡이라서 몹시 신중하게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요. 멀어져간 사람아 라든가 잘못된 만남, 이별 등등과 같은 노래는 모두 빼버리고 지금 저의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노래입니다. 박정원의 이 순간을 영원히 민들레 홀씨와 같던 박미경씨가 무서운 입으로 변신 문남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. 2부의 경고